네. 생활 밀착형 라디오 법률 서비스 로우스쿨. 오늘은 김혜선 노무사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자, 노무사님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혜선 노무사입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요즘 이제 정부에서 근로시간제도 개편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다시 이야기하고 있고 아, 맞아. 다시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산재보상과 관련해서도 정부에서 나이롱 환자를 색출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원법 제도 자체를 손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이런 내용들을 좀 헌법상의 근로의 권리에 비춰서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준비해봤습니다. 네. 굉장히 큰 얘기인데요. 네. 좀 크죠. 헌법상 근로의 권리에 비춰서. 일단 잠깐만요. 아까 근로시간제도 개편과 관련된 얘기 69시간 나오다가 중간에 쏙 들어갔다가 다시 또 나오는 거. 네. 네. 맞습니다. 뉴스 봤는데 산재 처리 및 보상과 관련해서 나이롱 환자를 색출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일명. 네. 네. 그런데 나이롱 환자를 색출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제도 자체를 손보겠다는 겁니까? 네. 이게 정부에서는 그 뒤에서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정부에서는 이제 근로복지공단과 병원과 환자가 뭔가 이제 카르텔을 형성해서 뭔가 불법적으로 법을 뭔가 회피하면서 산재 환자로 둔갑시켜서 산재 보상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도를 좀 손봐야 된다. 네. 제도가 문제라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좀 제도 개선에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여기도 카르텔이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이거 뭐 자세히 뒷조회에서 풀어보도록 하고 일단 오늘 그 헌법상 근로의 권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네.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배우잖아요. 국민의 의무. 네. 국민의 권리에서 6대 권리? 네. 5대 의무. 네. 국방의 의무를 제가 지금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네. 네. 맞습니다. 거기서 얘기되는 근로의 권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우선 근로의 권리가 이제 우리가 흔히 배우는 6대 권리 중에 이제 사회권이라는 부분에 속하는데요. 자유평등, 사회 청구, 참정, 행복 추구 뭐 이렇게 다 있었는데 네. 그중에 이제 사회권에 해당하는데 헌법에서 이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 32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네. 그리고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정하면서 근로의 권리가 국민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제 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죠. 학교 다닐 땐 이 말이 참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근로의 의무는 잘 이해가 되는데 네. 근로의 권리가 잘 이해가 안 됐었던 기억이 납니다. 갑자기. 근로의 권리도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인지 한번 풀어주실까요? 네. 말 그대로 사실은 국민이 내가 일을 하고 싶으면 국가에 대해서 나한테 일자리를 달라라고 이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실업대책도 세우고 정부의 일자리 정책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이 근로의 권리가 일할 기회를 요구하는 권리 이상의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 헌법상의 근로의 권리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에 대해서 판단을 한 내용이 있는데요. 일할 자리에 관련된 권리뿐만 아니라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아. 일할 환경.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랄까요. 인간다운 환경에서 일할 권리 뭐 이런 건가요? 네.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요구한 거? 네. 맞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권리로서 건강한 작업 환경 그리고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은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때 이제 근로조건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그 근로조건은 뭐냐. 임금과 그 지불 방법, 취업시간과 휴식시간 등 근로계약에 의해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수령하는 데 관련된 조건들을 합리적으로 보장해달라.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기억나는 게 최근 몇 년 전에 그런 일들이 좀 꽤 있었는데 청소하시는 분들 휴게 공간을 정말 사람이 눕지도 못할 만한 공간을 만들어놓고 혹은 창문도 안 만들어놓고 물도 안 주고 네. 그렇죠. 심지어는 화장실에서 쉬시는 분들도 계셨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도 근로의 권리 속에 다 포함돼서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로의 권리에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도 사실은 노동자들이 헌법에 근거해서 이런 것들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로의 권리라는 게 단순히 일자리 보장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안에 환경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적정한 보수 근로조건을 보장받으면서 일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네요. 네. 이미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로의 권리라고 하는 게 바꿔서 얘기하면 국가의 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이제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적정한 보수와 안정된 근로조건을 보장받으면서 일하는지를 국가가 계속 점검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하고 살펴볼 의무가 국가에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계속 문제제기가 되는 걸 보면 권리는 당연히 있는 것이고 국가에서도 의무가 있는 것인데 과연 우리나라 현재 한국은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가 잘 보장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굉장히 좀 큰 주제이긴 한데 헌법에 있는 근로의 권리를 오늘 좀 말씀드린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요. 사실 현재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노동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얼마 전에도 이제 또 거부권 행사를 하시고 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정부가 지금 국민이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지금 지키고 있는가 노력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실은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가 후퇴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좀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앞서 근로시간제도 개편 얘기하셨잖아요. 이것도 이제 일할 환경과 관련된 얘기가 될 텐데 처음에 69시간 얘기를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전에는 120시간도 있었는데 네.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120시간도 얘기했죠. 어쨌거나 69시간 근로제를 얘기를 했다가 여기에 대한 반발이 심하니 한 발 물러서서 충분한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다시 개편안을 제시하겠다라고 했던 거는 제가 기억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때 이제 69시간 얘기 나왔을 때 정말 저는 정말 너무 당황했었는데요. 네. 네. 너무 시대를 역행하는 얘기였기 때문에 그랬는데 사실 저랑 같은 생각이었던 많은 국민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로시간이 증가될 것이다. 실질적으로는 이런 염려들이 있으면서 사실 정부에서 좀 한 발 뒤로 물러났었던 거죠.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정부가 다시 근로시간 관련해서 우리가 설문조사를 대대적으로 했다. 네. 네. 그리고 그 설문조사 내용을 발표하면서 전 사업장에 도입하는 건 아니고 사업의 특성상 일부 사업의 경우에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하는 방향으로 그 제도를 마련하겠다. 네. 이런 발표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라는 것이 국민의 의견을 반영했다. 그리고 특정 업종에서는 근로시간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설문조사 결과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필요하고 국민의 의견을 우리가 받아 아는 것이다. 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사실은 이게 그런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과연 정말로 근로의 권리에 포함된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를 지키는 방향이냐. 이거는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문이 좀 드는 상황입니다. 업종 아까 얘기하셨는데 일부 IT 업종이라든가 이런 데서 요즘 요구가 많았다는 얘기들은 당시에도 있었는데 일단 뭐 의견 반영했다면서요. 국민의견. 네. 이게 제대로 일할 환경을 실현하는 방안이라고는 보지 않으신다는 의미 같아요. 지금 농사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정부에서 이번 설문 결과를 좀 이야기를 하면서 연장근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노사나 일반 국민 모두 동의하는 응답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보다 훨씬 많았다라고 설명을 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거 설문조사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 문제인데요. 이게 우리가 이제 설문조사 결과라고 하면 굉장히 객관적이고 공정할 거라고 사실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야 되죠? 네. 그런데 사실 설문을 어떻게 만들고 질문을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치가 굉장히 달라지는데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설문의 함정, 통계의 함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 정부 발표가 사실 전형적인 통계의 함정, 설문의 함정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설문조사 내용을 좀 쭉 봤거든요.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이제 우선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특정 주 내에 최대 근로시간 제한 범위를 1주 60시간 이내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노동자의 75.3%, 사용자의 74.7%로 가장 높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과를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를 근거로 이제 고용노동부에서는 노동자 대다수가 주 60시간 근로에 찬성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잠깐만요. 아까 60시간 이내라면서요. 네. 네. 이내라는 건 1부터 60까지인데.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어쨌든 주 60시간 근로에 그래서 찬성하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그러니까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해야 된다. 네.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그 설문 내용을 보면 설문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상한이 주 60시간 이내였어요. 아 그 밑에는 없어요? 네. 그 밑에는 없고 그러니까 주 40시간 주 52시간을 선택할 수조차 없도록 설문 문항이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 그 설문에 참여했던 노동자들 사용자들이 주 60시간제를 찬성했다라기보다는 가장 적은 근로시간을 선택한 것인데 그것을 사실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사실 고쾌해서 해석했다라는 것이죠. 원래 지금이 주 40시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다 이제 추가 연장근로를 해서 52시간 최대 52시간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걸 52시간제라고 부르고 있고 네. 네. 맞습니다. 혹시 그 52시간제 현행유지 이런 거는 아예 문항 자체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네. 문항 자체에 아예 그 내용은 없었고요. 가장 최저시간을 선택한 건데 주 60시간 이내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아 일단 늘리는 걸로 설계가 돼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었고 중요한 사실은 근데 이 설문에서 이 설문 전에 이제 사전설문에 네. 최근 6개월간 평균 근로시간을 묻는 설문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설문에서는 노사 평균 근로시간이 주당 평균 5일 정규 근로시간 약 40시간 그리고 주당 초과 근무 시간 약 3시간으로 답변을 했어요. 네. 그게 가장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 40시간에 1주 12시간 연장근무가 굉장히 잘 정착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는 설문들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그중에서도 현행 근로시간 규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있다고 대답한 사업주가 이제 14.5%였는데 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설문을 진행을 한 거죠. 14.5%만 대상으로?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 그럼 어떤 근로시간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좋고 바람직하냐 이런 부분들을 계속 물어보면서 사실은 결국 이제 정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수요가 많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이 만들어진 것이죠. 아 아니 설문조사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노동시간 조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네. 네. 질문이 뭔지 세부적으로는 들어보신 적들이 없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현행은 최대 주 52시간인데 네. 일단 60시간으로 먼저 올려서 늘리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질문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네. 그렇죠. 실제로는 52시간제가 잘 운영되고 있는데 네. 이제 굳이 늘리려면 어떻게 늘리면 좋겠냐 이런 것들을 질문한 거나 마찬가지죠. 사실은. 네. 여론조사라는 것이요. 뭐 설문조사라는 것이 질문에 따라서 답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건데 네. 맞습니다. 지금 노무사님의 해석들을 하면 사람들은 지금 제시된 안들 중에서 가장 적은 시간을 골랐는데 그게 60시간이네요. 주당.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가 나오면서 여러분들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직장갑질119라는 단체에서 그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정부에서 한 설문조사가 구조가 잘못되어 있다 주장을 하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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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가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한 겁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직장인 대상 천명웅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 내용은 근로시간 개편으로 일주일에 가능한 최대 근로시간 상한을 여러분들이 이제 새롭게 선정한다면 몇 시간이 적절하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그리고선 이제 거기에 뭐 40시간 뭐 34시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60시간 64시간까지 쭉 이제 풀어놓고 이제 설문을 한 건데 네. 네. 굉장히 이번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결과랑 일맥상통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맥상통한 결과요? 네. 네.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설문조사에서 이제 네. 주 60시간 이내로 해야 된다는 설문이 가장 높게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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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로도. 네. 네. 그런데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선택할 수 있는 적은 시간을 선택한 것이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네. 이번에 이제 직장갑질 119에서 여론조사한 내용에서도 동일한 선택지를 이제 주 48시간 이하 52시간 이하 뭐 56시간 뭐 60시간 64시간 69시간 이렇게 쭉 네. 네. 하고 선택을 해서 하라고 했는데 아. 여기서는 48시간부터 시작했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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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2명 중 1명꼴로 네. 네. 가장 짧은 시간이 48시간이 적절하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고 네. 네. 현행 52시간이 적절하다는 응답자도 이제 29.6%였습니다. 네. 그래서 다 합쳐보면 현행 유지 또는 줄여야 된다라는 답변이 10명 중에 8명 정도였다. 아. 그러니까 즉 그 노동부 고용노동부의 설문조사에서도 가장 낮은 시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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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이제 직장갑질 119에서 한 설문에서도 가장 낮은 시간을 뭐 국민들이 선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택한 사람들은 제시된 그 예문 중에서 가장 적은 시간을 선택을 했던 얘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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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의견이 모아졌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현재를 사는 이제 국민들이 국민 또는 노동자들이 근로시간 상환을 줄이거나 유지해야 된다라고 이제 대부분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사실 이게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주 52시간제가 아니라 주 40시간제를 법으로 정하고 있는 나라인데 하루 8시간. 그렇죠. 그리고 당사자가 합의를 해야만 일주일에 12시간이 연장이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법정근로시간이 52시간인 것처럼 이제 사실 얘기하는 것도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정부에서 그렇게 52시간제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정부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부가 나서서 이제 52시간제가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참 최대치를 뽑아먹는 민족 중에 하나죠. 기계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참 아까 그 시간 많지는 않은데 아까 나이롱 환자 얘기도 잠깐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네. 네. 이거 뭐 산재 관련해서 제도 개선 부정수급을 막겠다라는 발표였던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 그 제도 자체의 문제를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적자가 너무 많다. 정부는 이제 비용의 문제로 보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이게 근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보장제도거든요. 그럼 사회보장제도의 사회보험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국가에서 제공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적자는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비용의 문제로 해서 적자가 많이 발생하니까 제도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산업재해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려면 산재처리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노동자들이 지금 스스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복잡한 부분들을 개선하거나 아니면 산재처리를 하는 기간이 굉장히 지금 장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의 손을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재보상의 원인이 원인에 대한 출발점이 다른데 지금 노무사님께서 얘기하는 거는 적자 원인은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거대한 카르텔 때문에 적자가 발생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네요. 네. 카르텔이 이제 서로 셋이 짝짝꿍을 해서 이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더라고요. 산재노동자와 병원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의 거대한 카르텔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만 설명을 해 주신다면 어때요? 네. 우선은 이게 정부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언급한 게 추정의 원칙이라는 건데요. 네. 이제 산재법상에 그 어떤 일을 오래 하면은 어떤 질병이 발생한다라는 게 대충 이제 그 평균화돼서 수치화돼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그런 질병들을 대상으로 얼마나 오래 일하면 이 질병이 발생하면 그냥 이거는 산업재해로 인정해 주자. 이게 사실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추정의 원칙인데 이게 사실은 거의 한 20여 년간 논의를 하고 연구를 해서 마련이 된 내용들이거든요.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그리고 올해 사실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에는 이제 법규정으로까지 명시가 된 건데 네. 정부에서는 근데 이게 이 추정의 원칙이 산재처리의 공정성을 훼손한다. 네. 이렇게 하면서 조금 이제 추정의 원칙이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원인으로 지금 지목하면서 이런 것들을 지금 제도 개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정의 원칙 우리 가끔씩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나마도 인정 잘 안 해준다고 노무사님의 팔을 많이 내셨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건 또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이거 뭐 또 제도개혁과 관련된 거는 워낙에 큰 얘기들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논의될지 아까 그 시간 관련된 노동시간 관련된 것도 좀 어떻게 논의될지 궁금합니다. 네.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이 다 해당될 얘기들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오늘 로스쿨은 김혜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